1년 건강을 책임지는 신년 활력 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아기밭남자 황철입니다 1년 한 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말을 이용한 영양뿌리덮밥이라며 더덕을 이용한 더덕둥치주의였습니다 옛날 인도님이 드셨던 궁중둥치미하고 고향무 짱아찌 그 맛의 비법이 이제 양념의 비법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몸에 좋은 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1년 건강을 책임지는 신년 활력 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아기밭남자 황철입니다 1년 한 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말을 이용한 영양뿌리덮밥이라며 더덕을 이용한 더덕둥치주의였습니다 옛날 인도님이 드셨던 궁중둥치미하고 고향무 짱아찌 그 맛의 비법이 이제 양념의 비법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몸에 좋은 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겪다른 1연